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조종사가 승무원인 자신의 연인에게 청혼하는 영상이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폴란드 항공이 현지시간 24일 공식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이날 조종실에서 나온 기장 한크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승객들을 바라보며 기내로 전달되는 안내방송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비행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 가장 소중한 당신은 나의 가장 큰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인인 승무원 파울라 씨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크 씨를 껴안기 위해 비행기 끝에서부터 통로를 달려온 파울라 씨는 많은 승객이 바라보는 가운데 결혼을 약속하고 뜨거운 포옹을 나눴는데요. 이 영화 같은 장면 속 두 사람은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네요. 한크 씨를 껴안기 위해 비행기 끝에서부터 통로를 달려왔습니다.